잠시 빨리! 잠시 뺄 잠시 뺄 잠시 뺄 잠시 뺄 잠시 뺄 저기… 못 보던 얼굴인데 처음 나오셨어요? 아... 네! 오우야… 프레임 너무 좋으신데 혹시 경력이 어떻게… 제대로 한지는 이제 한…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아씨, 이게 일주일한 몸이라고? 진짜 구라점 치지 마요!! 구라 아닌데..? 야 야 넌 또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근데 동생 맞나? 혹시 나이가… 저 19살이요 고등학생이요? 저게 급식몸이라고? 아 씨 짜증나네 진짜… 화가 머리 끝까지 나네? 야… 인생 재밌겠다… 가만히 있어도 예쁜 여자들이 쩍쩍 달라붙을 거 아냐… 잘생긴 놈들은 다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운동 금지시키고 세금도 90%씩 떼야 돼… 저기요… 흐… 거 보니까 내가 한참 형인 거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? 뭐 하나만 물어보자! 그러세요… 으흠… 저기… 오해하지 말고 들어! 예?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봐요…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해! 아 참… 어? 이 양심도 없는 비겁한 새끼야! 왜 이러세요? 대체 얼마나 크길래… 아니 니가 무슨 시기전이야? 왜 인공을 초월하고 있어? 혹시 젖꼭지가 세 개냐? 글쎄요… 몇 개인지 세워보질 않아서… 그럼 한 개? 두 개예요! 제발 함몰려도… 좀! 으흠… 저기… 나의 어린 동생한테 이런 말 하긴 뭐한데? 우리도 좀 살자! 예? 넌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타고난 왁구가 있어서 여자들이 줄을 서잖아! 맞아… 우리에게 운동마저 빼앗아가지 말아줘…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… 저 진짜 인기 없거든요… 그럼 우린 뭐 해삼 멍게야? 하여간 잘생긴 놈들 비틱질이 패시브라니까… 그냥 아저씨가 피해망상인 거잖아요! 돈을 주마! 근손실 1kg당 얼마를 줘야 운동을 안 할래! 그만들 좀 하세요! 하… 이것만큼은 보이기 싫었는데… 사실… 저 대머리예요…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! 제가 양심이 없었네요… 운동을 그만두겠습니다… 고맙다! 정말 고마워!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! 크로스피 타다 걸리면 알지… 그럼 전 이만… 예스… 오늘도 한 건 했군! 잘했어! 법이 어딜 놈봐… 저기요… 두피가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…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아… 네!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…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까 봐… 아… 진짜요? 어… land zag 논리 여름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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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